연중 제4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문연성당 부좌 김부수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해로대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해로대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해로대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대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대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대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대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대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불청객이라는 말이 있죠. 청하지 않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최대한 좀 안 왔으면, 내 곁에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하지 않은 손님이 예수님이 된다면 어떨까요? 원하지 않는 양보를 해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 예수님께서 예기치 않는 손님으로 우리에게 오는 순간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하나의 주제를 잡자면 바로 손님 접대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무엘 예언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형들을 모두 제쳐두고 막내인 다윗에게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과 그 가족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다윗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썩 달가온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갑자기 다가오셨던 불청객 하느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의 해로대는 불청객들을 잘 처리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해로대는 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목숨을 거둡니다. 스스로도 세례자 요한을 하느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초대한 손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른 손님, 내가 원하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세례자 요한과 하느님의 예언자는 간단하게 치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손님, 내가 모시고 싶은 사람들만 곁에 두려고 한다면 해로대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정작 모셔야 할 분을 물리고 곧 사라질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모시고 싶지 않은 순간에 자주 오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내 곁에 온 그 이웃이 하느님임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택배뿐이라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을 손님으로 잘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문연성당 부좌 김부수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부수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